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독은 질병이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달서구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이유미 센터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 중독전문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툴릭사회복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독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대구 지역에는 달서구, 동구 지역 2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요즘에 대구 시민들이 중독과 정신건강에 관련된 현황들이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음주 문제는 어떤가요? 네, 코로나19 전후 음주 등 중독성 행동 변화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음주 상태는 감소했으나 30대, 40대, 50대에서 조금 늘었고 음주 횟수가 주 4회 이상인 사람은 오히려 음주량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한국건강정진개발원 건강투자인식조사에 의하면 음주 경험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음주량을 못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과 집에서 마시는 홈술이 증가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것, 그리고 홈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는 이런 어떤 음주 문화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변화를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1회 평균 음주량과 음주 빈도는 감소한 반면 모든 연령대에서 고염 음주 경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 장소는 집으로, 음주 상대는 혼자 또는 가족으로, 음주 상황은 혼자 있을 때나 TV 콘텐츠를 볼 때 등으로 달라졌습니다. 특히 집에서 마시는 홈술이 늘면서 가정 내 다툼이나 폭력,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혼술이나 홈술이 자칫 음주 폐해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혼술이나 홈술이 음주 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가 수칙이나 개인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중요한 것은 고염 음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고려해서 건전한 음주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혼술은 습관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스트레스를 음주로서만 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선택과 대안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음주 폐해로 연결되지 않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고염 음주로 이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염 음주, 어느 정도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고염 음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용어로 과음, 만취, 포금과 같이 건강의 해가 되는 음주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고염 음주량은 순수 알코올 양으로 남자 60g, 여자 40g 이상이고 알코올 도수 17%인 소주를 기준으로 남자 8.8잔, 여자 5.9잔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건강한 음주 습관을 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전한 음주문화 실천법은 다양합니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빈속에 술을 마시지 말 것 둘째, 억지로 술을 강건하지 말 것 셋째, 자신의 주량을 알고 마시자입니다. 지나친 음주를 자제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음주 폐해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로 모두 지치고 힘든 시기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센터장님 말씀 깊이 공감이 되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한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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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